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대제사장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대제사장의 족보가 좀 새롭긴 했는데 다 외우시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좀 부담감 없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예복 그리고 하는 그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제7강 대제사장의 예복 입는 옷이죠. 그리고 직무 하는 일을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예복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예복. 옷을 보면 그 사람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는지 또 어떠한 품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그 고귀한 직분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또 그의 구속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입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예복 이전에 이 제사장들과 공통으로 입는 옷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저희들 그림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시면 고이, 이 고이를 입게 되는데요. 이 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하체 부분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허리부터 이렇게 넓적다리 부분을 가린다고 나와 있죠. 넓적다리까지 해서 하체를 가리는 용으로 고이를 입었습니다. 재료는 뭐예요? 재료는 다 세마포예요. 자 그 다음에 공통으로 입는 것이 뭐냐면은 자 여기 속옷이 되겠습니다. 속옷. 자 속옷은 지금 입고 있는 이 자 여기도 보면 목부터 해서 지금 아래 발목이 안 보일 정도로 다 가리고 있죠. 자 하얀 가는 배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옷은 또 무엇일까요? 이 여기 보시면은 이 속옷을 매는 띠가 있어요. 띠. 그래서 이렇게 허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매면은 자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색깔을 빨강, 빨강. 자 이렇게 이 허리띠도 띠도 역시 뭐냐면은 발목까지 늘어뜨리게끔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이에요. 관. 관이라는 건 이제 머리에 쓰는 건데요. 여기 지금 빛난 세마포로 자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그랬죠. 자 가는 배실로 짠 이 세마포 세마포로 된 머리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제사장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이 제사장에 쓰는 것은 산처럼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좀 달라요. 이따가 보시게 되겠지만.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이제 오늘 하게 되는 이 내용인데요. 대제사장의 예복을 보시면 자 첫 번째로 머리에 관. 미츠 네페트라고 합니다. 미츠 네페트. 아까 우리 제사장이 쓰는 관은요. 이름 자체가 다릅니다. 그때는 미그바하라고 해요. 미그바하. 아까는 산처럼 모자가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거고 대제사장이 쓰는 것은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특징과 재료를 보면 터번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터번. 자 그래서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인데 그게 몇 미터나 된대요? 네 실제적으로 7.3미터나 될 정도로 그것을 둘둘둘둘 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미츠 네페트가 차나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차나푸라는 원래 단어는 이렇게 감다 두루다 혹은 말아서 싸다 라는 터번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간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실이 들어간 거죠. 아까 7.3미터 이렇게 풀어 해치면 그렇게 긴 길이의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거. 이 전면에. 이 전면에는요. 정금으로 만든 폐가 있어요. 이 정금으로 만든 폐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자 여기 답을 적어 보실게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왜냐하면 여기 전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예요. 이마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든 지금 생각이. 자 이 여기를 지금 가렸어요. 가려운다는 건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성결만이 나를 주장하고 무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구속사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구속사적 의미를 보시면 아 그림을 볼까요? 그림. 네 여기 지금 대제사장에 쓴 대제사장에 쓴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여기 금 폐가 있죠. 이거를 자세하게 크게 확대한 것이 바로 이렇게 카도시 라 예호바. 그래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성결. 성결을 했어요. 거룩이라는 말과 같죠. 거룩.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장 큰 덕목,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갖춰야 되기 위해서는 늘 어떻게 해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듯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구속사적 의미. 지금 말했다시피 이 관은요. 거룩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관을 두고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한번 여기 레위기 8장 9절 그 관 위 전면에 금 폐를 붙이니 곧 뭐예요? 거룩한 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룩한 관이에요. 자 이건 또 하나 다르게 표현하면 성결의 표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결. 자 이 폐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폐가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 폐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만약에 이 앞에 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폐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성물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재물을 안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성결. 이 거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냐면 종말의 이 성결함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대요. 자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성결. 그렇죠? 자 성결. 종말의 성결함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도 어떻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대요. 그러면 말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하찮은 거죠. 자 그 정도로 모든 분야에 다 여호와께 성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성경구절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보이는 이 폐는 여기다가 안 달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성결을 외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여기 애봇받침 겉옷이 있어요. 자 애봇받침 겉옷. 그러니까 애봇을 받쳐 입는. 그 위에 애봇을 받쳐 입는 거니까 겉옷은 더 먼저 입는 거겠죠. 그 속에다가. 이 특징과 재료를 보면은 온 전체가 무슨 색일까요? 이거는 청색입니다. 청색. 그러면 청색은 파란색인데 파란색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하늘. 하늘이 생각나죠.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크기를 여러분 잴 수 있습니까? 못 잼요.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볼 때 아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이러하겠구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청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교안 보세요. 교안 보시면 청색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가장 높은 곳.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그 높음.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위험과 권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색이.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애붓받침 겉옷에는 옷 가장자리에 뭔가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면 금방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류를 수놓아서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놨어요. 이것이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이렇게 옷 가장자리에 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구절 볼게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세,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금방울을 강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방울 또 하나 석류 또 금방울 석류 이렇게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밀조밀조밀 붙어 있을 경우 과연 몇 개나 될까 이걸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와 또 정안과 이러한 사이즈를 생각해 볼 때 각각이 18개씩 있다는 거죠. 각각이 18개씩. 이 숫자적인 것도 규칙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으니까 36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많이 달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만약에 그 두 배인 72개가 되면 더 많이 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소리. 금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데 너무 작으면요. 소리가 안 나요. 그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야 되는데 지성소 밖에까지 들려야 되는데 이렇게 작으면 소리가 안 나요. 가장 적당한 크기를 찾아낸 것이 신학자들이 바로 이 정도의 개수는 필요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겠는데요. 구속사적인 의미. 이 그림을 보세요. 청색 옷을 입었죠. 아까 그 밑에 받쳐 입은 이 옷은 뭔가요? 이거 속옷 그죠. 속옷을 먼저 입죠. 그 속에는 또 뭐 입었었어요. 하체만 가리는. 하체만 가리는 고의를 입었었죠. 고의. 그쵸.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 얼마나 가리려고 애쓰는지 이 옷은 다 가려요. 목부터 저 밑에까지 다 이렇게 가려서 길게 옷을 입었습니다. 애붓받침 겉옷을 전부 아까 무슨 색이요? 청색으로. 그리고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리고 이렇게 입게 됩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봅니다. 금방울 소리는 무슨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힌트는요. 여기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세요. 아론이 입고 여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가죠. 그러면 성소에서 들어갈 때 나갈 때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들린대요.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으면 대제사장은 구속사역과 너무나 긴밀한 관계를 맺었잖아요. 모든 제사의 업무, 제사 전반에 책임을 주고 있는 대표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것이 모든 속죄에 관련된 업무가 잘 돼야만이 전체 백성이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라는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갖다가 뭘로 알 수 있어요? 아, 금방울 소리가 들리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사명을 잘 감당하네라고 하는 사명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명. 아, 여기 사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를 뭘 쓰냐면 보세요. 만약에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죽은 거죠?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건 어? 살아 계시구나.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소리. 생명의 소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제대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사명을 잘하고 있으면 죽지 않고 만약에 제대로 못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곧 생명의 소리. 죽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석류의 경우는요. 석류는 무슨 의미를 가져요? 번성. 풍성한 번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땅도 그렇잖아요. 야,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풍성해. 그때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대부분이 이 석류도 그런 풍성한 땅을 표현할 때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요. 신명기 8장 8절에 보시면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 또 무화과, 석류, 감남나무, 꿀의 소산지다. 이렇게 좋은 땅, 풍성함을 가리킬 때에 석류도 함께 재료로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이번에는 어떤 옷을 볼까요?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애봇을 보겠습니다. 애봇. 자, 애봇은 그 특징과 재료를 먼저 보면요. 앞판과 뒷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앞판과 뒷판이. 무엇으로요? 견대로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공교히 짜서 무엇을 만들어요? 애봇을 짓대. 그것에,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견대라는 것은요. 어깨, 어깨에 붙이는 겁니다. 어깨에 붙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연결, 견대를 통해서 둘을 견대를 통해서 뭐예요? 연결시켰죠. 그럼 앞판, 뒷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앞판, 뒷판. 그래서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그 하바르라는 단어의 강조, 수동령이 쓰여서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견대에는요. 호만호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호만호 두 개. 그림을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 호만호 두 개에는 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몇 아들이에요. 열두 아들이죠. 열두 아들의 이름이 지금 견대가 두 개고 거기에 따른 호만호도 두 개죠. 그러니까 각각 여섯 명씩 인을 새기듯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개권,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 바로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옷을 보면 황홀해지는 거죠. 이야, 아름다운 색깔. 자,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깨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을 쓰는 사람을 그러잖아요. 한 어깨 하는데, 그렇죠? 어깨발이 있다고 그러고 저도 어깨가 좀 넓은 편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작업을 할 때 이 어깨를 사용해서 등짐도 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어깨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다시피 이러한 튼튼한 어깨에 하나님이 열두 아들 이스라엘을 대표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걸머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라고 걸머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신명기 33장 12자를 보시면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와의 사랑을 입은 자에 대해서 나와요. 여와의 사랑을 입은 자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깨 사이에 둔다. 그 자기 어깨 사이에 둔다 했을 때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렸을 적에 아빠 무등을 탔잖아요. 아빠가 어깨에 저를 딱 걸치고요. 다 무등을 태워주셔요. 그러면 저는 그 건장한 어깨가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편안했어요. 그만큼 아버지는 또 자식에 대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금색 여기 지금 색깔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죠? 일단 금실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흔하게 쓸 수 없는 재료예요. 그만큼 대제사생의 옷은 화려하고 그리고 특별한 옷이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에봇. 뭐가 에봇이에요? 이 앞치마 같이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에봇이에요. 에봇. 거기 보면 색깔의 여러분 노란 부분은 바로 금색. 청색이 보이죠? 금색,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가늘게 꽃 배실은 주로 하얀색입니다. 가늘게 꽃 배실 이렇게 또 다 섞여 있으니까 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가지각색의 색깔로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자 그것을 그것에 견대를 달아. 여기 보이시죠? 이 견대. 견대가 있습니다. 이 견대 둘을 달아서 그 두 끝을 연하게 한다. 그 두 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두 끝이라는 거 앞판 뒷판이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책이라든가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 이 에봇이 좀 다르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시 휘소한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하셔서 성경을 1800번 이상을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문대로 이 그림들을 재현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그림을 여러분이 참조하시게 되면요. 이 여밈 자체가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앞판 뒷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여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옆은 이어지고. 그런 거는 좀 잘못된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 그래서 에봇은 앞치마가 챙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아까 견대의 호만호가 있었다는 했잖아요. 호만호라고 하는 보석이 있어요.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시는 거죠. 그 보석에 그리고 금태를 또 둘러세요. 금태. 너무 화려합니다. 보통 이 대제사장과 관련된 거는요. 다 고급스러운 재료예요. 그런데 여기에 각각 호만호마다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제가 한글로 옆에다가 써놨는데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여기는요. 갓, 아셀, 이사갈, 스블론, 요셉, 베냐민. 마치 제가 잘 읽는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치대로 이 기록은요. 연치대로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나이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여기에 이렇게 열두 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보실 것은 구속사적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 애봇은 뭘 상징할까요? 여기 성경구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죽였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마포 뭐 입은 자? 애봇 입은 자. 그러니까 애봇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애봇. 애봇은 누구만 입어요? 제사장. 그 다음은 보시면 애봇은 인류의 죄를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어깨 위에 걸머졌을까요? 그렇죠.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셨어요. 이러한 모습을 미리 이 예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애봇 띠가 되겠습니다. 애봇띠. 애봇띠는 띠니까 당연히 어디다 감아요? 허리에 감아서 앞에서 묻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시를 보세요. 몇 가지인가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개꽃 배실. 이 가늘개꽃 배실은 무슨 색일까요? 이것은 흰색이에요. 흰색. 왜냐하면 이 배를요. 산배를 푹푹 삶아서 또 찬물에다 그걸 헹궈서 이것을 또 풀어헤쳐서 또 끓여서 또 그 다음에 이걸 말려서 찬물에다가 또 넣는 과정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아주 아주 얇은 가닥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 얇은 가닥으로 떨어져 나갈 때 색깔도 누런 색깔에서 어떻게 해요? 흰색으로 자연스럽게 표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가는 배실이에요. 흰색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공교히. 이걸 아주 애보 짜는 법으로 공교히 만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허리에 찼죠? 허리에 묶은 거 여기 바로 애보 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답 썼나요? 몇 가지 색이에요? 다섯 가지 색이죠. 저희가 아까 답을 써놨나요? 여기 다섯 가지 써주시면 되겠죠? 다섯 가지 실로 짜서 만든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적 의미. 대제세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허리띠는 언제 매세요? 허리띠. 물론 허리띠는 남자고 여자고 다 차지만 그것을 언제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금면제 락 일하자. 그렇죠? 허리띠를 맨다는 얘기는 일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들어갈 것은 뭐예요?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일하고 계시다. 이것은요. 대제세장의 예복은 워낙에 화려하고 수를 나져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옛날 한복들 생각할 때 한복 한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퍼져가지고 막 좋은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조심스럽잖아요. 그렇게 펄럭펄럭 걸으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허리띠를 쫙 맸어요. 허리띠를. 우리 여자들도 그리고 남자들도 그렇고 도포 같은 거 위에다가 허리띠를 맵니다. 그러면 옷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내가 일할 수 있게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 표현을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다니엘에서 10장 5절에 보면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라고 했죠. 이 띄었고라는 것이 하, 가, 르 이 하가르라는 단어가 그 뜻을 찾아보니까요. 허리를 꽉 졸라 매다 그리고 어디를 떠나기 위해서 행장을 갖추다 가만히 있는 거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편안하게 쉬고 가만히 있을 때는 허리띠를 어떻게 해요? 푸르죠. 그러나 내가 사명이 있어요.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허리띠를 착 매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표현할 때 여기 보면 게시록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가슴에 띠를 띠었어요. 띠 여기도 금띠네요. 우리 여기 애보띠도 마찬가지죠. 금실로 짜져져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다니엘의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지금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로는 뭐냐면 판결 흉패예요. 판결 흉패 판결 흉패는 두 겹으로 두 겹으로 하는데 이게요. 네모 반듯하게 생겼어요. 네모가 어떻게 해요? 반듯하다.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가로, 세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가로, 세로가 몇에 해당될까요? 그 길이가 그 길이가 출혈극기 28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출혈극기 28장 16절에 보면은 한뼘이라고 돼 있어요. 한뼘 한뼘은요. 우리가 규빗이 익숙하죠? 규빗이 규빗의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규빗이니까 규빗은요. 45.6cm죠? 그럼 이거는요. 22.8cm가 되겠습니다. 대략 여러분 가늠이 가실까요?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네모 반듯한 이 정도의 크기가 이렇게 판귤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12개의 보석. 그 12개의 보석. 각 보석의 한 지파씩 그게 12지파의 결국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각 보석의 한 지파씩 12지파의 이름. 그러면 여기에는 이 앞에는요. 그 보석의 이름이고요. 그 뒤에는 지파 이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번 쭉 볼까요? 녹주옥, 홍만호, 자수정, 벽옥, 황옥, 남보석, 백만호, 호만호, 홍보석, 석류석, 호박, 녹보석. 그림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화려하죠? 그림인데 그림인데도 너무나 영롱하게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을 진짜 보석을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이것을 대제사장이 앞에 판결 흉패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석을 달고 있는 거예요. 12가지를 각각의 색깔이 다릅니다. 각각의 자리가 다릅니다. 각각의 이렇게 빛나는 여러가지 값어치가 다 다른 거예요. 열두보석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일단 보셨으니까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각각의 이 보석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느 보석이 더 예뻐? 어느 보석이 더 좋은 거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각각의 자기 자리에서 자기 빛깔을 내고 있는 것처럼 사실 오늘날로 보면 이 열두 지파의 이름이 결국 우리 각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우리가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왜 이 자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재능과 모든 달란트를 다 펼쳐면서 이렇게 각자만 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나는 보석이 영롱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판결용패에 또 뭐가 있냐면요. 판결용패의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보이실까요? 여기 판결용패잖아요. 여기 판결용패 그런데 여기가 두 겹이라고 했어요. 두 겹 두 겹 여기 겹이 있어요. 두 겹 겹이 있으니까 그 사이가 또 있겠죠. 그 사이가 주머니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는 보석으로 빛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속에다 집어넣는 게 있어요. 이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하나의 폐 같은 거예요. 폐 그게 바로 우린과 둠미미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린과 둠미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용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다. 이걸 나중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두 겹 안에 이 두 겹이 이렇게 있다고 했으니까 그 두 겹이면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우린과 둠미미를 넣는 겁니다. 금고리 여섯 개가 있어요. 금고리 여섯 개 다시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금고리를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그러니까 네 개는 이 흉패 사방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여섯 두 개는 이 허리띠와 연결되는 부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 흉패가 견대와 연결되는 거는 뭘로 연결돼요? 금사슬로 연결되고 이렇게 금사슬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에보세 띠 에보세 띠 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시켰어요? 파란 이 청색 끈으로 청색 끈으로 연결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아마 다른 데서는 발견할 수가 발견하기 힘드실 거예요. 얼마나 자세하게 대충 그린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세하게 그렸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것의 구속사적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자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뭘까요? 네모 반듯해 야 어쩌면 저렇게 반듯하지? 어떤 데는 치우치고 어떤 데는 짧고 어떤 데는 기울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의 중보사역이 그만큼이나 네모 반듯하다는 거죠. 편파적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공평하다. 공평하신 분 아니 판결을 내리는데 어디에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의 그 사역과 그리고 속성이 이렇게 공평하신 직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참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도를 가슴에 품었다. 아까 보석을 보석을 자 가슴에다가 짠짠짠 해갖고 보석을 가슴에다가 붙인 것처럼 자 성도를 가슴에다가 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뭐예요? 뜨거운 사랑 그리고 가슴에 품었으니 얼마나 이게 안전합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은 23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암탉이 이 병아리를 다 품어주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에다가 이렇게 품듯이 품는다는 것 자체가 이 가슴에다가 두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전달되는 곳 안전한 곳 이렇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별명도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겉에 의지해서 이런 quite 처럼 그런 두 가지 lower notes Som 葦 해 lanz